국제 혼인 신고해야 하는데 국제 출생 신고해야 하는데 복잡한 해외 서류 어떻게 번역하지? 의왕씨는 복잡한 국제 가족 관계 신고 번역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어 진짜? 그런 게 있었어? 어떻게 신청하는 거야? 신청은 시청 가족 관계 여권팀으로 문의 후 신청서를 팩스, 이메일, 우편으로 신청하면 돼 처리되는데 얼마나 걸릴까? 신청된 번역 신청 문건은 의왕씨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로 보내줘서 번역 완료되기까지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려 아, 그럼 신청 후 의왕씨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로 찾으러 가야 해? 아니 아니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번역을 마치면 의왕 시청으로 번역 완료된 서류를 보내고 의왕씨에서 최종 확인 후 민원인에게 완료되었다고 연락이 갈 거야 그 연락 받고 방문 예약하고 시청으로 최종 신고하러 오면 돼 어때? 간단하지? 우와! 그럼 우리는 번역 맡기고 시청으로 가면 한 번에 신고까지 가능하네 당장 신청해야겠어! 간단하네 의왕씨는 더 나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해주세요 Neon 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